47年前のあの日 私が出会ったのはこの世で最も美和な少年でした 第8話は 나중에それを見るか ありがとう 妻と嬉しい 自分の場所にある 親分の男を持ってくれる 親分を持ってくれ 親分の女を持ってくれ 親分の女を放ってくれ 親分の女を持ってくれ 男を持ってくれ 俺とはよく伝わる 가운데로 놓은 거 같아. 아들 하난데. 아이고 이게 좀. 너 좋은 애지. 그때 사람들 때려 그였던 거 같아. 우리랑 달라. 다르다니까? 말도 못하고 힘도 이상하게 쓰잖아, 왜? 저 아이는 외부에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. 사살할 수밖에 없습니다. 꺼져! 나 너 싫으니까 꺼지라고! 지금은 같이 못 있어. 나의狼少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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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狼 avanzant 나의狼少年 나의狼 없이는 나의狼 해야 mate 맨들 너의